가을제철 감자 이런 효능도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감자 알고 보면 건강한 보물인데요. 흔하고 친숙한 감자 알고 보면 우리 몸에 다양한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강식품인데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자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소화기 건강 감자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팩틴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속이 편안하지 않을 때 좋습니다. 심혈관 건강 감자에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피부 건강 비타민C가 풍부한 감자는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는 감자는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활용됩니다. 면역력 증강 비타민C와 비타민B일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여 당뇨병 환자에게 줬습니다. 감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감자는 삶거나 굽거나 볶아먹는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를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삶은 감자 가장 기본적인 조리법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구운 감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자볶음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아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감자튀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감자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감자는 밤에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싹이 난 감자에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자, 건강한 식단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감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맛있는 감자 드시고 다양한 영양소도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